1,2cm 차이 날 수 있겠죠 크기나 구조 이런건 거의 똑같고 지상층은 천에 사십 여기 반자는 천에 삼십 500에 35도 되구요 1,2cm 차이 날 수 있겠죠 지상층은 천에 사십 여기 반자는 천에 삼십 500에 35도 되구요 2m 출신 돌아가는데 저 모르겠어요 오래됐죠? 그냥 빼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3m 50 2m 70에 3m 50 완전한데 제일 괜찮아 괜찮을 수 밖에 없어요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창문은 아니에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창문은 아니에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창문은 아니에요 지상층으로는 지상층으로는 보통 원룸이 10만원 차이네요 10만원 정도 반지하지만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이고 넓고 이제 싸니까 재생목록 누르시면 천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여 정리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